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내용들까지 다 연결해서 구약의 결론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봐요. 그래서 구약의 그 구절들을 인용해서 같이 보셔야 이해가 좋아서 구약의 내용까지 제가 다 각주로 넣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를 보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제 어떤 통틀어서 하나의 관점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은 인류가 구원될 거라고 보았는가 지난 시간에 인류 구원 프로젝트 이런 말 썼는데 그 실상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이대로 된다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분명히 이 흐름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제시된 인간의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구체적인 모습은 또 다양하게 시대나 상황에 따라 또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섭리라는 것은 불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섭리라는 것은 불변이라 섭리를 이해하면요. 인간은 어떤 식으로 구원되게 돼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 개인의 구원부터 인류 전체의 구원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갈 때 기대하셨던 재난 이런 거는 안 다룹니다. 제가 딱 그 부분만 빠지고 본질적인 얘기만 저는 다룰 거예요. 재난이 오늘 나팔을 불며 무슨 재앙이 대접을 부며 무슨 재앙이 그건 이미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다 목도하고 계신 거예요. 쓰나미, 기아, 전쟁, 테러, 살인 뭐 다 그 내용이에요. 더 신선한 거 기대하시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재난이다. 재난은 왔는데 제가 왜 재난을 빼고 하냐면 재난은 이미 와 있어요. 아니 지난 세계 때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했어요. 인류로서 최고의 재난들이에요. 그 이상의 센 게 와야지 이거 기대하시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정신에 좀 병이 있으신 거예요. 인류가 망해야 된다든가 이런 발상이신 거고 구원을 생각해요.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구원 전에 인류를 쓸어버리려고 이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해요. 노아 때 인류가 하도 악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홍수를 일으켜서 했다. 그것도요. 아주 지구상의 국지적인 그 지역 홍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종말처럼 보였겠죠. 보세요. 일본에 쓰나미가 났다. 그 지역 사는 분들한테는요. 천지개벽이에요. 쓰나미라는 건. 그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세계 곳곳에 남아있어요. 세계 곳곳이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홍수 신화들이 곳곳에. 인디언들한테도 있어요. 세상이 다 물로 덮였다가 다시 육지가 드러나면서 인간이 겨우 살게 됐다. 이런 신화들은 인디언과도 있고 어디 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전 지구적인 사건이냐. 전 지구적인 물에 뒤덮여 있던 상황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인류가 한참 살다가 물에 덮인 상황은요. 그건 전 지구적으로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적 증거가 없고. 다만 우리가 현재 발견해 보면요. 성경에 나온 그 시대쯤에 중동에 그런 큰 홍수가 있었다고는 봐요.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왜 전 지구적인 것처럼 썼냐. 그런 사건 속에서요. 신의 섭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쓰신 분들은 내가 겪는 일. 쓰나미. 아니면 내가 겪는 작은 재난에서도요. 작은 역경에서도요. 신의 섭리를 읽어내면요. 신의 섭리는 똑같아요.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작은일에서도요. 섭리가 보이면 무섭습니다. 아주 작은일이에요. 여러분 가족하고 말싸움 하나 한 것 안 해도요. 신의 섭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가정이 살고요. 이렇게 하면 가정이 죽는다. 이거 그대로 이걸 얘기해주면 예언자가 돼요. 누가 지나가다가 얘기를 해주면 예언자가 돼요. 예언자일세.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냥 신기한 예언을 하려고 점쟁이가 예언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얘기해준 거죠. 하나님의 경고는요. 양심의 경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너무 신기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살아가는 얘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분명합니다. 지금도 길에 나가시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한번 차 달릴 때 대로로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도요. 안 그래요. 길 가다가 어떤 가게 들어가서 물건 집어서 그냥 나와보세요. 못 나와요. 우리 못 나와요. 바르르 떨리고 이게 식은땀 나오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강력하게 우리는요. 통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프로그램 속에서. 이게 불교에서 다르마라고 하면 다르마 속에서 우린 살아가요. 그걸 불어 어겨요. 어기고 어긴 과보를 받아요. 어긴 대가를 받아요. 성경에는 구약부터 뭐라고 돼 있냐면 뿌린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이게 인가 법칙. 카르마 법칙. 성경은 윤회론을 대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인가 법칙에서는 둘이 동일해요. 불교나 기독교나. 인가 법칙은 그거 없으면요. 성인들의 가르침이 성립을 안 하고 우린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인가 법칙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그냥 사셔야 돼요. 나쁜 일을 했죠. 복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사세요. 착한 일을 했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사세요. 랜덤 인생이에요. 랜덤. 복불복. 랜덤. 그냥 하느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읽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왜? 인가 법칙을 믿으니까 오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어떤 과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인가 법칙은요. 모든 사대성인 아니라 모든 인류의 위대한 성인 성현들의 공통된 믿음이 인가 법칙입니다. 제가 뉴에이지 사상에 대해서 비판한 이유가 뉴에이지는 인가 법칙을 허물려고 해요. 노력을 안 해도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안 받을 수 있다. 이걸 양대 골자로 해서 뉴에이지 사상들이 전개됩니다. 다른 영적인 거 좋은 것도 많은데 그 좋은 것들을 그 두 가지가 망쳐요. 영적인 정보들은 많은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성인들의 가르침하고 무관한 거예요. 4대 성인들의 가르침과 무관해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이 인가 법칙을 아니까 죄 짓지 마라.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남 거 뺏지 마라고 하는데 뉴에이지는요. 인가 법칙을 부정하니까 뭐가 돼요? 많이 가져라. 재화는 무한하다. 죄를 지어도 네가 죄의식만 갖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당장에는 시원하죠. 괴롭던 분한테는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하고 인기응변은 돼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당장 죽어가는 사람한테 저는 죄책감 때문에 죽을 거예요. 자살할 거예요. 아니야 네가 왜 죄가 있어. 인류의 죄야. 그건 너의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건 방편책은 되죠. 정신 차리고 나면 그걸 계속 고수하면요. 오히려 우주의 뜻을 유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 급할 때만 쓰는 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은 정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법은 4대 성인들한테 찾으세요. 방편은 무궁화할 수 있습니다. 방편은 무궁화할 수 있어요. 별의별 거짓말이요. 사람 살리는 데 쓰이면 다 그게 좋은 게 돼요. 방편은 무궁화인데 경전에는 정법을 써놓습니다. 왜? 그 방편도 이 정법의 입각에서 썼을 때만 독이 안 되고 약이 돼요. 그래서 이 본질의 정법의 바른 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중은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다른 경전을 보더라도 인과 법칙의 근거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뿌릴 것인가. 뿌려놓으면 반드시 과보가 맺습니다. 그 과보가 올라올 때 여러분 책임지네 못지네 하지 마시고 지금 잘 선별해서 좋은 씨앗을 골라서 뿌리는 지혜. 인과 법칙을 믿고 그것 때문에 이런 성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못 읽어내면 좋은 씨앗을 뿌릴 수가 없고 나중에 마음대로 뿌렸다가 나중에 과보가 올라올 때 보면 큰일 나요.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카드를 신나게 한번 긁어보세요. 오늘은 몰라요. 오늘은 찜찜하기만 하지 몰라요. 이달 말에 통장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시겠죠. 청구서 날아오면 식겁하는 과보거든요. 과보는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류는.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너무 이런 요한계시록 하면 재난 인류가 왜 재난을 당할까요? 본질을 보세요. 인류가 하나님 때로 안 사니까 재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재난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뿌린대로 거둬야 되니까 니네를 죽여야겠다라고 올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오는 걸까요? 재난이. 정신 차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너희를 단련시키려고 시험한다라고 그래요. 하늘이. 그러니까 단련이에요. 단련. 연단이라고. 구약에서부터요. 앞으로 심판의 날이 오는데 연단. 우리가 쓰는 단련이란 말입니다. 연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너희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그래요. 앞으로 이런 시험의 시기가 올 텐데 그때 이겨내게. 이겨내게 도와주겠다고 하지 그 시험 안 보게 해주겠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같은 제자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기원하는 거지 시험 안 보게 해주기를. 그러니까 휴거에 들어서 시험 안 봤으면 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런 데 붙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질하고 너무 안 맞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아시면 현상에 매몰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재난을 준대.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따로 빼주겠지. 이런 발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설이 힘을 얻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성숙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가 불러들인다고요. 뿌린대로 거두는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그 벌로서 그걸 불러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가 법칙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뭐가 있냐면 사랑의 법칙이 있어요. 사랑이 인가보다 더 위입니다. 즉 뿌린대로 거두게 해주는 거는 정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정의보다 위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결국은 뿌린대로 거두게 해주는 하나님 그 마음 속에는 죄를 지어서 자식이 벌을 내리는 부모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다고요. 그걸 못 읽으시면 안 돼요.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리우치기를 바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난으로 겁주는 짓은요. 유치한 경전 해석이 되는 아주 유치한 해석이에요. 경전 해석으로 볼 때 유치한 해석이고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렇게 왜 노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노하시려고 할까 왜 진노하시게 될까 우리가 양심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어겨서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뜻을 어기고 우리 뜻대로만 살면 이런 진노는 당연히 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진노하기 전에요 사실은요. 인간들끼리 괴롭혀서 다 망해요. 인간들끼리 우리가 양심을 어기면 인재로 매일매일 사람들이 지금 전쟁 상황만큼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엄청난 재난이 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새로 요한교시록 읽으면서 놀라실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거의 전쟁 중에 살고 계세요. 지금 한국에 자살한 사람들 수가 전쟁에서 죽는 사람 수만큼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학교에서 그런 총기 사고나 이런 걸로 죽은 숫자가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엄청나게 우리 일상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 중이에요. 왜요? 비왕심 때문에. 하나님 뜻을 어겨서요. 지금 이런 게 재난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 들으시고 더 놀리셔야 돼요. 오지도 않을 천재지변 걱정하는 거 무슨 뭐 괴질이 퍼지고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일상에서 이미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다고요. 안전불감증 때문에 빨리 지으라고 무조건 빨리 지으라고 윗사람들의 그런 한마디에 밑에 사람들 죽어나가죠. 급하게 짓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안전장치라도 해주고 사람을 일을 시켜야죠. 사람을요. 수단화해서 하나님 뜻에 다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인간을 다 사랑한 자녀로 보시는데 우리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내 돈벌이의 수단으로 벌써 이게 지금 벼락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재난이 이릅니다. 과보가 와요. 이미. 그러니까 꼭 천재지변이 와야 재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엄청나게 상처를 주면서 힘들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내용은 제가 그래서 그런 재난 소소하게 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 어떻게 살아나오실 건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건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사회에는 인류는 어떻게 사람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살 건가. 그거 얘기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재난 주로 읽는 분들은요. 그걸 이용해서 뭘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 겁쳐서 재미 좀 보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재난 오면 제일 먼저 가실 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재난 온다고 따로 모여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거기 가 끼면 안 됩니다. 벼락이 쳐도 제일 먼저 그런 데 쳐요. 왜? 일반인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왜곡까지 시키잖아요. 일반인은요.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 안 해요. 뭔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그런 사람들은 뻔뻔해져요. 거기 가면. 같이 뻔뻔해져요. 하나님한테 이제 대드는 지경에 자녀가 돼요. 아버지 제일 많이 지은 애들이 따라가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반성했습니다. 아버지 구원해 주실 거죠? 그러면 제가 아버지라도 그런 친구들한테 먼저 그 처벌이 가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아버지에서 할아버지로 갔죠? 하나님하고 아버지가 합쳐지면서 할아버지가 됐네요.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빨리 읽어내셔서 그거 잘하는 기특한 효자들이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하나를 해도요.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제가 기존 기독교 분들 보시는 시각과 좀 다르게 많이 보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성경에서 저는 제가 새롭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 다른 고정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막 창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건 엉터리예요. 저는 원저자 의도를 그대로 풀어듣는 걸 제 모든 고정강의 제일 기본으로 합니다. 원저자가 뭔 말인지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정의고 남의 말 왜곡 안 시키는 게 정의고요. 남의 말 그대로 이해해 주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거 빠지면 다 엉터리예요. 제가 돋보이고 싶어서 제가 창의적이려고 한다는 건요. 제 돈벌이 수단으로 성경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명해지고 제가 튀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창의적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도 이렇게 원저자의 의도를 잘 안 읽으셨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황당하죠. 제 입장에서 저는 철저히 원저자의 의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금서 사대보금부터 그렇게 보니까 너무 일관되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홍의각당 카페에 가시면 성령과 구원이라는 글로 제가 좀 정리하고 있어요. 그 글을 올린 뒤로도 계속 제가 추가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정리되는 내용이 있으면 하나씩 추가하고 있으니까 성령과 구원이라는 글은 좀 수시로 수정됐는지 한번씩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읽어드려요. 여기 자주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최근에 추가한 내용을 출력해 온 거예요. 이번 주에 추가한 거랑 지난주쯤에 추가한 거 두 개 그때 못 읽어드린 거 두 개 뽑아왔으니까 이것부터 한번 읽고 설명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의 본질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기에 모였는데 요한계시록의 본질은 재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게 하는 인간의 죄의 근원 하나님 뜻을 어기는 삶 그리고 그걸 반대로 그런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죄는 어떻게 짓게 되고 우리가 선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이걸 정확히 아셔서 우리 사회에서 선이 구현되는 지상천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도 한번 사람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르면서 사람답게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산 거는 제대로 산 게 아니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삶은 제대로 산 게 아니었다. 다시 우리 진정으로 에덴 동산 돌아가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에덴 동산에 돌아가서 산다는 게 뭔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창조하신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지금 우리는 창조하신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창세기에 그대로 산 게 아니고 우리 뜻대로 살았고 우리 형상대로 살았다. 하나님 형상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새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역사 이런 동양에서는 개벽이라고 하죠. 새 개벽이 오면 이런 좋은 삶이 구현될 거다. 그 전에 시험의 시기가 있고 연단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성숙해진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을 피할 생각 통과하시면 안 돼요. 통과해서 성숙해져가지고 성숙해진 존재만이 승리자만이 시험이란 게 뭐겠습니까? 죄의 유혹 그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뜻으로 이겨낸 사람 성숙한 사람 즉 거룩해진 존재 하나님 자녀가 된 존재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승리자 승리한 자가 돼서 당당하게 천국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 다 했네요. 이게 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이 격가지로 흐르시다가도 이 본질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시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보이실 거고요. 격가지로 빠지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7년 환란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성경은 무조건 3년 반 환란입니다. 7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반 잘라놓은 3년 반을 불길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3년 반 하면 무조건 재난의 대표 숫자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재난 그러면 3년 반. 사흘 반 다 비슷해요. 사흘 반 최소한 사흘 반 3년 반 이런 식으로 3.5에 주목해요. 3.5 안 좋게 봅니다. 3.5 그런데 사람들이 전 3.5 후 3.5 합쳐서 7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7년 대환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런 얘기로 혹시 얘기가 나오더라도 아무데나 다 7년 대환란 붙이지 마시라. 그냥 그 맥락에서만 보고 이해하셔라. 요한 복음은 무조건 환란 얘기를 할 때는 3년 반 환란을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스토리를 엮다 보니까 2, 3년 반은 뭐고 2, 3년 반은 뭐야 하고 섰다 보니까 혹시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이렇게 이해하게 됐는데요. 고관점도요. 그건 인간들이 임의로 합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3년 반으로만 봐주세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선에서 막 합쳐버리면 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즉 환란을 얘기할 때는 3년 반이라는 식으로 얘기한다. 사흘 반 아니면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그럼 우리 본질은 하나님 이제 우리 죄를 극복하고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글을 뽑아왔는데 지금 1번은요. 제가 그리스도의 사명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좀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릅시다 라는 차원에서 넣은 글인데요. 한번 보시면 지난번 강의 때도 말로는 대충 해드렸는데 이 구절을 읽어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뭘까요? 예수님의 사명 그러면 지금 교회다인 분들한테 뭐 얘기해보면 다양한 얘기 나올 겁니다만 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우리 인류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가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합니다만 그 더 본질은요. 그것도 방편이에요. 예수님의 얘기로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31절 읽어볼게요.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은 그 얘기 하시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여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였음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해 되세요? 심플하죠?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죠?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 다 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명은요. 동양식 표현이 있죠.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자. 이게 이게 뭐 동양 모든 철학의 핵심이고 서양 철학에도 이게 핵심이고 기독교도 이게 핵심입니다. 즉 하느님을 난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요. 아버지를. 근데 그 아버지의 명령이 뭐예요? 사람 네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예요. 자 여러분 제일 예쁜 자식이 누구예요?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 부모님 뜻에 흡족하게 형제들한테 대화하는 친구. 요게 효도인데 아버지한테만 잘하는 자녀 형제들한테 막 해요. 갑질하고 아버지한테 되게 잘하고 그런 게 소시오패스예요. 이 사람한테 잘하고 아랫사람들을 착취하고 이게 소시오패스의 전형입니다. 자 기독교식으로 구약에서 제가 구약을 함부로 보지 마시라는 게요. 소시오패스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아버지한테만 잘하는 복받았다는 사연들이 그거 다 엉터리예요. 그건 아버지한테 복받았다기보다 아버지 걸 강탈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까지도 착취한 사람들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자기 하나를 제일 중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다양한 얘기를 다 섞어가지고 구약에 편집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로 보시는 눈이 있으면 보셔도 되는데 안 그러시면 함부로 롤모델을 함부로 정하시면 큰일 난다. 소시오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유대 민족 자체가 소시오패스가 너무 많아요. 하느님이 우리만 이뻐하신다면서 갑자기 등장한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 볼 땐 재앙입니다. 다 죽여요. 들어오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풀이 죽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도 퍼져요. 유대인들이 벼락 맞았을 때 전 세계가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유대인이 계속 잘 나갔으면 없었어요. 유대인들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지구에서. 사도바울이 유대인들의 역경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정도 그런 전제를 뭐라고 그래요?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서 소시오패스가 벼락 맞아야 그 팀이 축복을 받아요. 그쵸? 소시오패스 팀장이 오늘 하루 안 나오면 그 팀은 그냥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별게 없어요. 천국이. 나한테 갑질하고 나 착취하던 애가 벼락 맞는 게 천국이죠.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유한계시록은 그 소시오패스들을 벼락 내리고 그 억울하게 당하던 사람들 양심 지키던 사람들 천국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원하는 게 심플합니까? 그게 유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면 이거 어겨서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면요. 인류를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놓을 사랑을 했을 때 아버지가 볼 때 제일 효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난 왜 왜 왜 그런 일을 당하시려고 합니까? 왜 처형 당하시려고 합니까? 왜 그런 걸 사서 그런 일을 당하실 겁니까? 내 인류를 내가 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데 그 본질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랬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고 싶다. 세상에 알리고 싶다. 즉 처형은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신 사건은 다분히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신 거예요. 일단 본인 말에 본인은 이미 본인은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시고 이미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됐어요. 본인은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은 이미 죄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십자가에다 올래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게 이게 제사를 상징하잖아요. 화목제사라고요. 화목제사의 재물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화목제사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인간간의 사이가 틀어졌어요. 지금 부모 자식간에 이걸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주려는 제사의 재물로 자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책임이 막중해요. 자신의 책임은 위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동료들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나처럼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 것만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사도의 길 예수님의 길 성자의 길 성도의 길 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경지 그거예요. 그 길 그 길을 걸으면 돼요.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내 안에 지금 일단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덤비려는 짓은 바리세파들이 하던 짓입니다. 실패예요. 예수님은 이 둘 간에 중재자로 날 중재자라고 하셨죠. 중재자가 돼서 이 둘 사이에 내가 화목하게 나를 재물로 바쳐서 화목하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에요. 십자가니 부활이니 그건 다 그 다음 얘기예요. 인간과 하느님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놓겠다. 그런데 그 화목제사의 제물로 나를 바치는데 그때 바칠 때 원래 유대교에서는 하자 없는 동물로 제사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정성껏 닦아서 죄 안 짓는 존재로 자기를 만드신 겁니다. 인간적인 유혹 속에서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그 흔들리는 그래서 히브리스에서 그 연약함을 갖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시고 죄를 극복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분이 자 근데 이 자체가 경천의인 하려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려다 보니까 죄를 극복할 수밖에 없죠.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자기가 죄를 안 지어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고 죄를 안 지는다는 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이지 않은 존재로 산다는 자 아버지 뜻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죄를 극복하게 됐어요. 자 이게 그대로 또 이웃 사랑이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이웃들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웃들도 그런 길이 있구나.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또 구원받죠. 그래서 자 이게 불교의 그 보살도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요. 하와 중생 이웃들을 교화시켜주는 거. 그냥 이게 경천의인이에요. 그래서 경천의인에 투철하게 살려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한테 항상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고 양심을 실천하고 늘 깨어서 양심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실천하고 깨어서 이해하고 실천하고 이게 조선 선비들의 거경 국리 역행이라는 거예요. 늘 경천 늘 경천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상태로 있으면서 국리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역행 실제로 실천하라. 조선 선비 관점에서 기독교가 잘 들어왔으면요. 최고의 선비죠. 선비 중에 최고의 선비죠. 소개가 너무 종교적으로 들어오니까 충돌이 났지만 철학적으로 들어왔으면 최고의 선비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경천 애인의 극치. 그래서 조선 때가 아니죠. 다석 위용모 선생 같은 분 일제 때 사신 분 고분 그때 일제 때부터 주장하셨던 게 예수님이 부자 유친의 극치다. 최고 효자시다. 동양식 표현으로 부모 자식 간에 제일 사랑했던 존재다. 이런 식으로도 이해하는 동양사상의 틀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시도도 있었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건데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을 이해부터 해야죠.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냐. 성경 보실 때 예수님이 본인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걸 세상이 알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나 죽으려는 거다. 일부러 죽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 죽음마저도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 교회에서 되게 정형화된 틀로 보지 마시라고요. 원저자의 의도대로 보자고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원저자의 의도를 제가 이해해서 소화해서 도와드리는 거는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 글에서 분석되는 저 말을 하는 분의 심리는 저겁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왜 죽음을 무릅쓰고 이 길을 가고 있고 너 그렇게 가다 분명히 죽는데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가고 있는 이 심정은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하기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웃들이 그걸 보고 사랑하다 진짜 목숨도 내놓는 사람이 있구나. 아버지를 저렇게 사랑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보고 감흥해서 분명히 나 죽은 뒤에라도 그런 사람들이 불길처럼 번질 것이다. 나의 죽음마저도 나는 이런 교화의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다 알리려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냥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뭘 알려요? 이 사랑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 알림 또한 사랑이고요. 사랑에서 하는 사랑을 남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사랑을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알리려는 것도 다 사랑이라고 사랑 때문에 가고 있고 죽을 것 같고 죽더라도 난 가야 되는 게 내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그게 또 다른 사람들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부활 하는 건 다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영생 이니 뭐 하는 건 다 다음 얘기예요. 죽음을 극복 하니 그럼 결국 그 정교 믿는 분들은 죽기 싫어서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영생 영생을 아버지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 효자 효녀 모습입니까 아버지가 아직 유산을 다 안 넘겨서 지금 잘 하는 거예요. 집에 찾아가고 선물 보내고 명절 때 가고 유산을 딱 다 주고 나면 어떻게 안 가겠죠. 영생 얻고 나면 아마 신경 안 써요. 죽기 싫어서 지금 기독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죽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즉 아버지가 벌을 내린다 하니까 지옥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 지옥이 겁나서 상의 탐나서 영생 얻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기독교를 믿는다. 도덕 단계에서 벌이 싫어서 상의 싫어서 초딩 단계 입니다. 유딩 초딩 단계 도덕 수준 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가 이런 논리로만 계속 장사하고 전도 하고 교화 해서 망한다는 전체 국민 수준이 유딩 초딩 이 돼요. 더 성숙한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근원적인 메시지 아버지 뜻이 그런 줄 이해한 효자 효녀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꾸 나를 감방에 가둬놔요. 말을 어기면 그래서 안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지키고 있어요. 바리세파들 천국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좋은 방 준다 그래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효자 효녀 누구라고 요? 아버지 뜻을 그대로 안아도 이해하고 자기가 나서서 해버리는 사람. 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집에 제일 마지. 하나님이 아버지고 어머니시라면 그 집에 제일 마지가 예수님이고 다른 형제들은 정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주고 요한계시록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너희를 어떻게 해버린대 쫄아가지고 다 엉터리죠. 쫄아서 하고 있는 것도 엉터리인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재난으로 쓸어버릴 거니까 내 말 들어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좋습니까? 허탈하죠. 제가 준호한테 너 잘못하면 너 왜 아버지 하고 안 뛰어와 제 마음은 제 마음은 뭐겠어요. 제가 딱 들어가면 아빠하고 뛰어오는 거잖아요. 딱 안 뛰어와요. 준호 너 장난감 누가 사줘 그러면 뛰어와요. 좋나요? 좀 씁쓸하죠. 그래도 아느니깐 좋다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랑 무형의 존재랑 교감을 해야 되니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인류 중에 별로 교감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오니까 그냥 그분이 하느님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하느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하고 교감을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러면서 자녀들을 사랑을 해요. 하느님이나 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세파들한테 이런 모습을 못 봤단 말이에요. 다 나 천국 간다고 목에 힘만 주고 있지 이놈들이. 이렇게 낮은 곳에 와서 하느님 뜻을 진짜 자기가 하느님이냐 하고 있는 분은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뿅 간 거예요. 진리가 걸어 움직이는구나 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느님이 지상의 강림에서 걸어 돌아다니는 하느님이 인간으로 잠시 모습을 한 모습 그런 존재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느님 뜻 그대로 하신 거예요. 고객 기독교의 힘입니다. 지금은 그 힘이 딸려가지고 말 땅까지 오다 보니까 땅 끝까지 퍼지는 중에 원동력을 다 잃었어요. 퍼지고만 있지 교회 왜 가요? 뭐 결혼하려고 인맥 싸우려고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그런 교회 가면 와봐 교회 여자들 많아 제가 여자를 만나러 교회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목적이 지금 왜 교인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없이 성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성장에만 성장에만 거기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나온 재난들을 부르는 짓거리입니다. 정신 차리면 끝나요. 인류가 정신 차리면 이런 거 다 부질없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협박 그런 거 다 부질없어요. 정신 차리면 끝나요. 재난은 언제든 오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죄를 지으면 재난은 끝없이 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 그냥 인류가 딱 예수님처럼 죄 털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경천 애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면 끝나요. 그냥 거기가 천국이고 요게 본질이에요.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격까지 집착하지 마세요.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딱 다스려서 하나님과 주파수 맞춰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죄를 극복하게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 힘 받아서 그 힘으로 이웃 사랑하면서 나의 이기적인 그런 욕심 그리고 이 아집 무지 털어버리시면 여기가 그대로 천국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게 본질이라 벌써 예수님을 이해할 때부터 자기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예수님이 나 천국 데려가주실 분이야 나 뭐해주실 분이야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까지 내 이름으로 뭐든지 빌어라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짜 막 빌어요. 아무거나 예수님이 의도한 뭐든지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처럼 되기 위해서 뭐든지 빌으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같은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같은 사랑의 힘을 주세요. 이 난관을 예수님처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느님한테 계속 빌어서 근본적으로 성령을 빌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뭐든지 다 도와줄 수 있으니까 물질문명의 모든 여러분 해결책은 뭐죠? 돈이요. 여러분 그냥 돈을 빌죠.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차, 집, 안전 다양한 걸 직장 다 빌지만 구체적으로 뭘 빌어요? 돈. 그걸 하나로 하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되거든요. 웬만한 건 다 되거든요. 돈으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뭐든지 빌어라 할 때 뭐든지 빌으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꼭 얘기할 때 성령 빌으라고 그래요. 그게 뭔 말이냐? 성령이 돈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고귀한 모든 그런 덕성들은요. 성령 받으면 다 와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라밀이 다 불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불성 받으면 육바라밀이 다 오고 육바라밀을 조합해서 인간의 모든 좋은 선이란 게 다 이루어져요. 즉 불성 하나 얻으면 모든 선의 능력을 다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받으면 모든 선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다 갖춰져요. 각가지 선을 여러분 구체적 상황에서는 다양한 걸 원해요. 불교식 육바라밀을 가지고 보실래요? 보시지게 인욕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베풀어야 되는데 마음이 보시의 능력을 주세요. 하면 베풀 수 있게 되고 또 누가 와서 나한테 자꾸 뇌물을 찔러요. 불법 좀 하자고 그래요. 나만 눈 감으면 돼요. 갑자기 공돈 막 1억이 생겨요.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아버지 지게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주소서 계율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힘을 주소서 하면 그 힘을 받아서 지켜요. 이런 식으로 뭐든지 원하라는 게 이거예요. 그 능력을 비는데 결국 이 모든 게 뭐예요? 성령 하나 오면 끝난다고요. 성령의 열매에서 다 나오니까 모든 게 좋은 거는 그러니까 결국 뭐든지 빌어라고 해놓고는 꼭 성령을 강구하라. 내 이름으로 뭐든지 빌어라. 다 주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얘기하시냐면 내가 가고 난 뒤에 성령을 주겠다. 내 이름으로 성령을 빌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띄엄띄엄 보신 분들은 그 악구절까지만 딱 읽고 오케이 뭐든지 빌자. 그럼 주로 돈, 여자, 이런 거 비는 게 성공, 권력, 명예, 이성. 그렇죠? 에고는 그런 걸 원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욕망의 해방군가요?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하시려고 했던 게 하나님 이름으로 여기 지구를 거의 무슨 할렘으로 만드실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아주 라스베가스를 만들 생각이셨나요? 전혀 우리 이게 안 맞는데 왜 사람들이 여기까지 모르실 리가 없어요? 왜 생각을 안 하실까요? 당장 너무 좋거든요. 일단 돈 좀 바꿔봅시다. 하는 마음이죠. 아버지한테 돈 좀 유산 좀 받고 그다음에 얘기합시다. 자세한 거는. 일단 내 욕망이 충족되고 나서 봅시다. 라는 마인드예요. 그런데 실제로 충족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영원히 우리는 욕망이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욕망이 해결되기 전에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면요. 재난이 엄청난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죠. 이거 예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뿌린 대로 거두니까 하늘이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안 간 자녀는요. 한마디 말만 해도 애가 반성하고 돌아서요. 멀리 간 자녀는요. 그럼 좀 이제 집을 한번 뒤집어야 돼요. 물건도 좀 부수고 해야 좀 정신 차려요. 더 멀리 간 자녀는요. 이거 안 돼요. 어떨 땐 경찰 불러야 될 수 있어요. 이게 내 공권력의 힘이 없이 안 될 정도의 상황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인류가 눈치가 좀 있어서 아 느낌 이상하다 하고 빨리 양심하면 인류가 구원받는데 지금도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굳이 더 가요. 재난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럼 이 얘기는 아버지한테서 완전히 날벼락이 날 때까지는 한번 더 가보자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뜻을 잠깐 내가 어겼는데 아버지 눈치가 안 좋아요. 이미 알았잖아요. 내가 그럼 지키면 끝날 일인데 내일 또 해요. 아버지 입에서 험한 얘기 나올 때까지 더 해보자. 아버지가 몽둥이 찾을 때까지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인류가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모르면 아버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런 얘기는 황당한 협박인데 아는 분한테는 이게 그대로 그냥 막연한 예언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당연한 과학법칙처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야 너 거기 벼락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게 법칙 때문에 너 죽는다. 이런 것 같은 얘기 이게 예언인가요? 이걸 예언이라고 안 하죠. 야 너 거기 63층에서 뛰어내리면 너 죽어. 이게 예언인가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예언자들한테 예언이라는 건 일반인이 볼 때 예언 같죠. 앞날을 얘기하니까 예언 같지만 예언자들은요. 그냥 아버지 뜻의 그 원리에 입각해서 너무 지당한 과학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너희 이렇게 살면 나라 망합니다. 이 말이 무슨 예언인가요? 진짜 꼭 망하거든요. 이게 예언인 거예요. 진짜로 망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뿌리는 걸 보고 너 지금 팥을 씹네? 너 팥을 거둘 거야? 충격받습니다. 팥을 거둘 거라고? 자기가 팥을 씹고 있는데 넌 팥을 거두게 될 거야. 이 말이 예언으로 보이시나요? 콩을 씹고 있는 친구한테 넌 콩을 거두게 될 거야. 제가 예언합니다. 항상. 여러분 다 돌아가실 거예요. 예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앞날을 얘기한 거니까 예언은 맞는데 그 예언을 우리가 흔히 아는 예언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연의 섭리 하느님의 섭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섭리상 당연히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앞날에 대한 얘기일 뿐이니까 우리 예언이라고 하는 거지 성경에서 예언은 그런 겁니다. 예언을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지당한 섭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물을 갖다가 백도로 끓으려고 가열해 놓고는 안 끊기를 계속 비도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제발 오늘만 그냥 안 끌어줬으면 좋겠다. 백도 지나가도. 그럴 리가 있나요? 그게 예언입니다. 끓게 될 것이다. 백도 근처가 되면 끓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그런 걸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식을 해야 되는데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냐 이걸로 인도합니다. 이걸 어기면 죄가 되고 이걸 따르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따르는 선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나처럼 다 천국에 살 수 있고 다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또 욕심이 붙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 죄까지 탕감되지 않았을까? 즉 나는 고생을 혹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생명체계 이름이 같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고생을 안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쉽게 부활이 되는 게 아닐까? 그냥 교회 나가서 11존만 바치면 아니면 교회만 나가면 믿음만 고백하면 이런 망상들입니다. 망상들 심각한 망상들 바리세파만 봐도 못해서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성경적으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분들에 대한 답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딱 한마디 하셨죠. 예수님이 주여주여 하는 자 나는 생까할 거다. 내 이름을 걸고 귀신까지 쫓고 해도 나는 생까할 거다. 왜? 삶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산 사람한테 나는 나는 모른다고 할 거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거다. 내 제자라고 안 할 거다. 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자는 난 내 제자라고 볼 것이다. 분명히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기본을 그냥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기본 기독교의 기본 이걸 놓치고 요한교식 읽으시면 아무리 읽으셔도 어떤 것도 욕심에 욕심을 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협박이 통하는 사람은 욕심을 가진 사람한테 협박이 통합니다. 내가 욕심을 갖고 있으면요. 네 재산 다 뺏을 거야. 그럼 쫄죠. 너 뭘 네가 갖고자 하는 뭔가를 내가 망쳐버릴 거야. 그럼 쫄죠. 욕심 없는 사람은요. 전혀 안 통해요. 협박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욕심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유치한 협박은 전혀 안 통해요. 그런 경지로 가셔야 되는데 협박같지도 않은 협박에 다 넘어가고 계신 그런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 상태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영성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게 하도 심각하게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인도 아는 일반인의 영성으로도 아는 얘기를 하나님 자녀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고 더 황당한 얘기를 몰상식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게 근원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해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하는 말씀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천했는데 그게 이웃사랑이었어요. 인류를 위해서 나를 바친 거죠. 그게 아버지 뜻대로 한 것뿐이고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 좀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도 내 아버지 사랑 이웃사랑을 보고 그들도 좀 반성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는 게 본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탕감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건 후대 사도들의 해석이고요. 예수님 본인은 이런 입장이에요. 난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인류를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제가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 뜻대로 온 인류를 사랑한 것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사명이 뭐여야 되죠? 지금 요한계시록 때문에 또 겁나가지고 재난 대비 휴거 대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 주세요. 재난이 올 텐데요. 재난 오는 순간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게 다예요. 재난 닥쳐서도 사랑하세요. 뭘 더 하시려고요. 아버지가 재난하면 당하는 거죠. 쓰나미 오면 가는 거죠. 인류가 별거 있어요. 자연 앞에 얼마나 무력합니까? 갈 때 가더라도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갈 때 재난이 와서 간 걸 가지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죽었어라고 할까요? 아니죠. 아버지 뭘 물어볼까요? 너 죽는 순간까지 나 사랑했어? 이웃 사랑했어? 다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영성을 높여야 된다. 다 부지런 소리예요. 사랑을 하는 게 영성을 높이는 거지. 여러분 제 강의들 혹시 올 이번 생에 한 7지는 가야 되는데 2지, 3지, 에라 1지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거 다 욕심이고 망상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 사랑 안으로 아버지 사랑 참나 사랑 밖으로 이웃 사랑 또 다른 나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괴로운 것만큼 남들도 똑같이 괴롭기 때문에 나 애지중지하는 마음으로 남들도 돌봐주는 것 이게 타예요. 이거를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도 하고 수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는 것 이거를 하시는 게 본질입니다. 이거를 하고 하시는 게 본질인데 혹시 격가지로 내가 이번 생에 내 영성을 높이 남들보다 높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이웃 사랑 아버지 사랑에 맞는 소리인가요? 진리의 기준을 이걸로 놓고 한번 보시라고요. 안 맞죠? 날려버리세요. 몰라 해버리세요. 몰라? 나는 아버지 사랑할 거야? 아버지가 하라는 거 지금 내 역량에 맞게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거 그거 해버릴 거야? 그게 최고의 영성 높이는 길인데 말단을 붙잡고 있다고요. 말단에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린 이유가 나는 뭐 영성이 낮아서 좀 더 높아진 뒤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자체가 불효예요. 지금 효자 효녀 되시는 길은 갑자기 상강호륜 강의하는 데 여러분이 효자 효녀 되시는 비결은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이 내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내 몸도 아버지 거 내 마음도 아버지 거 다 아버지 거를 아버지 뜻대로 처리해주면 돼요. 내 역량만큼 아버지가 내 역량 다 알아요. 나한테 과한 걸 요구하셨을 리가 없다.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요구한 그거 잘하는 게 효자예요. 꼭 불효자들 그래요. 지금 효도하라니까 아버지 아버지한테 무난 인사 드렸니 아니 판사된 뒤에 드리려고 판사된 뒤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판사돼도 안 드려요. 뭔 얘기인지 하시겠죠. 지 욕망에 취해가지고요. 내가 뭐가 된 뒤에 내 역량이 커진 뒤에 뭘 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역량 부족한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자녀들이 다 판검사되고 의사되고 해가지고 보기 좋은 가정. 이건 망합니다. 그런 집이 나중에 유산 놓고 다 왼수되고 하는 거예요. 가족 겹가지에 집착하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망칩니다. 좋은 것도 망쳐요.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아시고 난 재능이 부족한데요. 아니면 또 재능 빼고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분량 이라 그래요. 믿음의 크기. 그게 여러분 영성 이에요. 기독교에서 믿음 그러면 영성 입니다. 영성 의 크기가 나는 커서 작아서 뭘 못 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할 일이 있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내시면 우리 전체가 한 몸 이라니까요. 내가 따라 우주에 있는 것 같으니까 싸우고 계신 거예요. 다른 나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경천 애인의 맞나요? 내가 내 이웃하고 내 동료랑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영성이 높냐를 가지고 아버지 뜻에 그게 맞는 생각 인가요? 아니에요. 아버지 뜻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잘난 놈이 영성이 있는 놈이 뭐 하나라도 그 분야에선 더 잘난 사람은 있잖아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강자가 약자 도와서 약자도 강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한테 바라지 않으세요? 처진 자녀 있으면 앞에 나간 자녀가 재산으로 어떤 조건에서 이끌어주길 바라지 서로 싸우길 바랄까요? 서로 누가 더 센지 잘하는지 다투길 바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기본에서부터 이걸 놓지 않으시면 사실은 도랑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나각성을 하고 견성을 하고 뭘 해도 또 남하고 싸우고 있어요. 내가 견성을 해도 더 잘했어. 더 빨리 했어. 쟤는 오래 걸렸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예전에 충격받아서 오셨어요. 자기가 견성하는데 몇십년 걸렸대요. 학단 강의를 들으면 몰라 하면 한방에 되잖아요. 충격받으신 거예요. 확인받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래도 몇십년 걸린 견성이 더 낫지 않나요? 견성이면 견성이지 차이가 있겠어요. 낭망하고 가셨는데 거기서 또 다투고 싶어 하세요. 에고는 그래도 내가 좀 아니 고생하신 건 다 좋은 인과로 남아있다가 공부하실 때 다 득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하는데 그 견성하고 내 견성하고 다를 거다 하는 뭔가 뭔가 레벨이 다를 거다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견성이면 다 견성 아니 고생해서 하나님 만나나 그냥 단박에 하나님 만나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지 두 하나님이 있나요? 그 하나님은 좀 아니죠.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인데 에고는 속상해서 하는 얘기죠. 이해는 되는데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뜻을 너무 앞세우면 이게 아버지 뜻을 어기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인간적인 걸 추구하면 아버지도 좋아하시는데 이걸 탁 넘어서는 선이 있어요. 그게 양심 비양심이 갈라지는 선이 있어요. 그 선 넘어가면 재미없어져요. 그러면 카르마 법칙이 여러분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놓으려고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시련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련을 불러들여요. 깨어서 시련 받을 짓을 하지 말자고요. 서로 사랑해버리자고요.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인류가 팀플을 해야 돼요. 인류가 팀플을 하면요. 좀 못난 친구, 처진 친구, 어느 분야에서 영성의 분야에서도 좀 더 이해 잘 못하는 친구가 있고 영성도 높은 친구가 있죠. 예수님 같은 분은 태어날 때부터 영성이 좀 높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영성이 좀 더 낮은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교는 이걸 전생 얘기로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전생 따라서 하라고 자 보세요. 지구상에 영성 제일 높은 분인 기독교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영성 제일 떨어진 사람들한테 자기를 바친 거였어요. 좀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좀 보고 배우라. 즉 부모님이요. 지금 예수님이 또 우리의 부모님 같은 분이니까 맞으면서 부모 같은 분이니까 이분이 동생들이자 자녀 같은 존재들을 위해 나 하는 거 좀 배워하고 마지막 목숨 바쳐서 보여주신 설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는 건 좋아요. 돌아가시는 거는 우리들한테 인류의 어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야. 다시 부활하신 건 너희도 나처럼 다시 죄를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신 거야. 이런 해석은 좋은데 그건 다음 문제라니까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은 당연히 좋은 결과물을 낳겠죠. 전 인류를 죄를 극복하게 인도 하겠죠.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해하셨죠? 그 얘기 드리려고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기독교 방송이나 쭉 보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떠올라서 좀 적은 거예요. 사랑의 실천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있죠. 죄의 소멸. 보세요. 현상적으로는 예수님 죄의 소멸이고 예수님의 부활인데 인간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 이걸 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죄를 소멸하고 영생 얻을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런 인간이 하나 존재했다는 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너무 여기다 많이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나 오늘 좀 방황해도 돼 이런 식의 발상까지 하게 되는 건 타락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이해해보세요. 손에 잡힐 듯이 이해해보세요. 인류를 위해 진짜 모든 걸 내놓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내 죄까지 탕감해 주셨다면서 나는 그런데 왜 죄를 지어요. 좀 이상하죠. 죄를 탕감했다면서 그러니까 나는 좀 죄를 지을래. 난 내 뜻대로 살래. 좀 쉽게 살아도 될 것 같아.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까? 그게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여러분 더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위해 그렇게 고생했다는 걸 알았다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원래 메시지인데 다 편의대로 왜곡돼가지고요. 고생은 안하고 단물만 빼먹으려고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다 걸어놓고 계십니다. 내려오지 마세요. 거기 더 계세요. 우리 고통을 좀 더 겪으세요. 당신이 고통을 겪어줘야 우리가 살잖아요. 이런 마인드로 혹시 접근하고 계신지는 아닌지. 인류가 즉 십자가 죄의 소멸과 부활 영생의 성취는 인류가 모든 죄를 극복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친 그 사랑의 실천일 뿐입니다. 그 모든 장치들은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본질의 부분들일 뿐입니다. 부분에 집착해서 부분적 자명함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본질을 가리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5분 쉬고요.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거는요.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특히 교회에서 오래된 신앙의 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너무 파격적이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원육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이미 복음에 나와 있어요. 나머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해 오던 방식은 뭐냐. 사도들이 그 뒤에 사도들이 해석을 하는 관점이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다양한 예수님의 방편을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고 더 말단이라는 거예요. 본질은요. 나처럼 인간 중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인류를 진짜 사랑하는 존재가 가능합니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인간이니까 똑같은 하나님 자녀고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더 좋아요. 겨까지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꼼수를 자꾸 생각해요. 그럼 혹시 공부 안 하고 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정보를 너무 과한 해석을 듣다 보면 멀리 가니까 본질에만 집중하자고요.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